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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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아 저기 저희 포인트 안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기사님들 기사님들한테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깐요 서비스로요 알겠습니다 아아 그러면 네 네 그러면 네 춤축에 앞서서 포인트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요즘 유행하고 있네요 혹은 뭐 요즘 많이 추시고 계신 스텝에 어 약간 복구적인 심신 선배님의 권총춤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춤을 추면 돼요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하면서 하는 춤이에요 말보다는 일단 보여드리는게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우리 어디서 봤다라 우리 어디서 봤다라 우리 어디서 봤다라 네 다시 표정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추셔야 하나 우리 어디서 봤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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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주에 컴백을 합니다 네 컴백 무대를 이번주에 시작을 하는데요 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뮤지컬 버전으로 어 최대한 열심히 해볼테니까요 많이들 새로운 도전이에요 티아라의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니까 도전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티아라를 위해 자리해주신 점 잊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아라였습니다 Seoy Sterling 야완이 예뻐요 현 서울 최고! 최고!